와 참 고기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가 이 고기는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 앞에 있어요 용치에 손이죠 아 다시 말해 먹으러 오는데 내가 없으면 올 건데 또 쌀 때 왔다 갔다 그래도 오네 그래도 와 자 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촬영할게요